아군이 당했습니다 우와 다행이다 저기도 맞네 아 이거 카사딘을 매냈네? 저기가? 그건 빅토리얼 할 수 밖에 없겠는데요? 아 근데 정글이 AP인데? AD가 필요하겠군 그 산테? 아니 세라핌 하면서 그냥 빅토리얼 그거는 뭔 소리여? 필요하지 도시 안으로 가자 그러면 왜 이렇게 화나있어 펄스건으로 갑시다 첫템을 뭘 가져? 고민이 되네 그래도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이전 롤드컵의 구멀술급 루시안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잘해보죠 한번 아 이게 맞아? 흠 단대만 맞아 두대 세대 왜 이렇게 세 이거 아 이게 안 맞아? 좋습니다 완벽한 갱킹 나이스 나이스 한개 쓰라 으음 오 보글뻔 집에 안갔네 사빙 불혈매가 안 나왔네 아직? 뭐야 벌써 나왔어? 어어어? 야 트라 노는거 전혀 먹었다 아깝게 와 저희도 안죽었어? 너무 아깝다 아이고 아깝다 빨리 밀어야겠다 이거 아니 왜 6렙이야 저거 와 다행이다 잡긴 해네요 그래도 가로스가 5렙이었거든요 템 눌러봤을 때 근데 도착하니까 6렙돼있네 와 다행이다 저기다 봤네 좋습니다 어어 와우 잘했다 이게 원컴이 난다고? 아 벨트가 벨트를 먹었네 미니언에서 길이 너무 센데 뭐야 이거 흐린다며 공 준비됨 공을 눌렀어야지 친구야 공을 눌렀어야지 고마요 으아 고마요 아 아 와 이게 살아? 괜찮네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그래도 잡았으니깐 오케이니다 구마요시가 왜 여기에 아 잘못 봤네요 인피나라 위 좋아요 포인트는 뭐였냐 골풍으로 예측 못하는 뒤를 넣어서 동반응을 못하게 하려는게 목표였어요 성공했습니다 어 다행이다 여기서 그냥 도망가야겠는데 난 도망갈래 오케이 도망가세요 도망갈래요 도망갈래요 좋습니다 대화골도 먹어서 낫지 않나 오케이 용쪽 가볼까 이거 집가면 무대 나오긴 하는데 타이밍이 좀 아쉽긴 하네 출력 좋습니다 나이스 그건當然 맛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버려? 라칸 때문에 못 잡을 뻔 했네? 어? 뭐야? 뭐야? 왜 들어왔지? 라칸 없으면 이니쉬도 받을 수 밖에 없죠 어? 내가 맞는다 너무 아파 가버려 가볼까 한 번? 될 것 같기도 하고 끝내자 그냥 상대 안 막는다 못 막는건가? 어어 아 사비 아 마지막에 살짝 어설퍼는데 그래도 이겼다면 OK입니다 GG 누구 주지? 어... 몰라 덩글이나 주자 당장 재능은 챌린저인거 같은데 의욕이 없는게 문제 아니죠 재능이 없으니까 의욕이 없는거임 재능 있었으면 의욕 있었지 뭔소리요 이겼어 이겼어 네 이겼어 이겼어 네 조란방패 노프좀 하자 라고 하기에는 나도 카사딘 할 때 쓰기 때문에 노프는 하지 말자 조란방패 좋다 그래 아마 나를 때리던 상대방이 생각하던 거 아니었을까? 뭔가 벽에 벽에 주먹질하는 기분이 체력이 왜 안달아 이거 나는 안감 에라 모르겠다 빅토론 이게 맞아 갑갑이 트리는 못 가긴 해 네 사비 이게 안돼? 너무 아깝네 아니 뭐야 이거 아니 뭐하는거요 상대팀 어? 첸 잘했다 하지만 잡았으니까 오케입니다 아니 무슨 이런 플레이를 하냐 진짜 상상도 못했네 에블린 어디갔죠? 어? 이 빠졌다 빨리 먹으러 도망가자 빌견 한 번 단거 같은데 총 두개 뺐다 그래도 왠 쉔이 왔대 캐리 시즌에 롤 하지 않을까요? 열심히는 안하고 그렇다고 본 시즌에 열심히 했냐? 그건 또 아니에요 모르겠네 그래도 롤 하긴 하겠지 얼마나 한게 없어요 가버려 진 죽는거 아니요? 긴거구나 어 칼딘 좋아요 굿 다른 라인 분위기가 좋아서 뭐 딱히 할건 없네요 미드 3인 다이브 받아낸걸서 게임 끝남 근데 그거는 제가 잘한게 아니라 어 네 여기가 자겠습니다 와 이걸 잡아? 소수인데 쉔 헤라 모르겠다 어? 어어어어 헤라이 다인승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좀 바뀌어있네? 이리 오가 어어어어? 다운데로 가 여기다 오케이 좋아요 여기서 통과하면 돼 오른쪽 아이생 잠깐 오른쪽으로 가자 떨어질 것 같은데? 이 근처로? 아닌가? 어? 네 갈게요 수고하세요 어어어? 오케이 야 가자 가자 휴 어어어? 어어? 안돼 야 도망가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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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